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밤과 르하빔과 낙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낳았으며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로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가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마다들은 너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심으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레기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산마와 니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물안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합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하베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은이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덱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 세라의 아들은 심으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오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육십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세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후를 낳았으니 아수후를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마다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시스메을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배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마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후레아들은 이러하니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엠의 아버지 살마와 베들레엠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호트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엠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로펫 요압과 만하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무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오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루호보암이오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오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리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오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오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르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룩바벨과 시무이요 수룩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야와 유삽헤셋 다섯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야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야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뚜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하리야와 사밭 여섯사람이요 느하리야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emi 아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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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ани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